정부가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취소하고, 과천지구와 가련지구의 4,300세대를 나눠 짓기로 했는데요. 대체지 개발을 반대하는 과천시민들이 시민소송단을 꾸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과천청사 일부와 청사 유휴지에 짓기로 한 공공주택은 모두 4,300세대. 시민 반발에 정부는 유휴지 개발을 취소하고,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 자족용지의 3,000세대를, 새로 고시한 가련지구의 1,300세대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과천시민들이 대체지 4,300세대 철회 과천시민소송단을 준비하며 법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업이나 업무 시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까지 없애가며 주택을 짓는 건 인구 과밀화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민 동의 없이 기업용지와 대학, 대학원부지에 추가로 4,300세대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로 인한 도시 경쟁력 약화와 주거 환경 악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것을 묵과할 수 없어서 소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민 소송단은 100여 명 정도로 꾸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 과천청사 유유지 개발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이번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은 듣지 않고 가련지구를 결정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소송을 통해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천의 모든 현안이나 시책들에 중앙정부가 너무 강하게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가 당연히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직 지정되지 않은 그 재경골 부분이 개발의 요구도가 있다면 과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녹아내는 그러한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소송을 맡을 변호인단은 가련지구와 과천지구의 행정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략환경영평가의 본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지구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 지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그 사이에 환경영평가에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과천 시민들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7천 세대의 과천지구가 만 세대가 돼 인구 과밀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입주가 시작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이미 개발이 확정된 안양인더곤지구 사이에 가련지구가 들어설 경우 인더곤역 부근의 교통난으로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